안녕하십니까 펠콘샵 입니다. 오늘은 픽소크와 펌웨어 그리고 gcs 이런 몇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소크는 비행 컨트롤러 라는 드론을 이루고 있는 하드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드론을 우리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 드론 프레임이나 모터, 변속기, 프로펠러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조종을 하기 위해서 조종기, 수신기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력을 주기 위해서 배터리 이런 것들도 드론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비행 컨트롤러 라는 부품도 필요합니다. 요게 실제로 이제 드론이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에요. 비행 컨트롤러에는 비행 컨트롤러는 자이로나 가속도 센서 아니면 기압 센서 gps 센서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 센서들이 모여있는 통합 모듈이고 그리고 드론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세 제어를 하면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일종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빅스워크 뿐만 아니더라도 비행 컨트롤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용 제품들 중에서는 dji 에서 나오는 나자라든가 n3, a3 이런 모델도 있고 또는 타로 에서 나오는 zxm 이런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은 레이싱 드론과 같은 아주 작은 드론에 사용이 되는 f4나 f7 이런 작은 비행 컨트롤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조종할 때 보면은 조종기를 이용해서 내가 저 드론을 조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조종기를 이용해서 드론에 있는 비행 컨트롤러에다가 이 제어 신호를 보내면은 어떻게 움직여라 라는 제어 신호를 보내주면은 그러면은 드론에 있는 비행 컨트롤러가 사용자가 보내는 조종 신호와 그리고 현재 드론의 자세 위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계산을 완료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해서 드론을 조종을 하는 겁니다. 픽스워크는 일단 하드웨어이고 픽스워크는 비행 컨트롤러라는 그 하드웨어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픈소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픽스워크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노트북이라고 조금 표현을 많이 하는데 LG나 삼성이나 HP 뭐 이런 여러가지 회사에서 노트북을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모니터, CPU, 메인보드, 키보드 이런 것들을 일체형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 하나의 단일화된 컴퓨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정해진 규격에 맞춰서 각종 센서를 탑재한 이 하드웨어, 비행 컨트롤러 하드웨어를 우리는 일률적으로 전부 다 픽스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픽스워크의 규격에 맞는 이 정해진 규격에 맞춰서 이 제품을 만들어야 그걸 픽스워크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규격은 드론코드 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픽스워크 자체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픽스워크라는 하드웨어를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어 프로그램을 픽스워크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트북을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다면 노트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노트북에다가 윈도우를 설치를 하든 리눅스를 설치를 하든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이 노트북을 사용을 할 수가 있듯이 픽스워크라는 하드웨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얘를 이제 구동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펌웨어라고 합니다. 펌웨어는 일반적으로 아두파일럿과 PX4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PX4는 처음에 픽스워크를 개발한 곳에서 픽스워크 구동을 위해서 함께 제작을 했던 그런 펌웨어고 그리고 아두파일럿은 원래는 아두이노용으로 나왔던 아두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픽스워크용으로 지금은 개량을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두파일럿입니다. 그러니까 픽스워크에 설치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바로 우리가 펌웨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이 픽스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펌웨어를 우리가 세팅을 하거나 좀 이용을 해서 미션을 짜거나 이런 식으로 이 펌웨어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GCS라고 부릅니다. 이제 Ground Control System의 약자로 GCS라고 부릅니다. GCS는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두 가지가 미션 플래너와 큐그라운드 컨트롤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큐그라운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줄여서 QGC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PX4 펌웨어와 함께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 플래너는 아두파일럿이랑 함께 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PX4 펌웨어를 사용을 한다면 큐그라운드 컨트롤 GCS를 사용을 하는 게 서로 궁합이 잘 맞고 그리고 아두파일럿 펌웨어를 사용을 한다면 미션 플래너를 사용하는 게 서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궁합이 그렇게 잘 맞다는 거지 서로 상호간의 크로스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 링크를 상세 설명란에다가 전부 다 남겨놓을 테니까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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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